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가산세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세와 가산금으로 구분하지만 국세는 뭐다? 가산금은 없죠 그죠? 뭐와 뭐를 합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3% 어떤 용어를 쓴다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 확인 들어갑니다 기본서 37쪽 위에 박스 아까 1번만 했죠? 위에 박스 1번이 뭐다? 10만원당 25 납부 불성실 가산세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뭐가 나왔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았다 연체이자 3% 두 가지를 합쳐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항상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다? 40페이지 40페이지 박스로 돌아가네요 가산세는 뭐다? 의무불리행 의무불리행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의무를 안 했다 행정상의 제재죠? 세금을 늘린다 그래서 적용은 신고 납부하는 조세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 20% 사기부정은 40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10만원당 25 단 한도는 75% 국세는 뭐라 그런다? 1십만분의 25를 납부 지연 가산세 그리고 증수방법은 해당 조세의 밑을 걷고 세목 세목이다 단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 그럼 오른쪽은 가산금 어떨 때 붙는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 내라 그래서 납부 기한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성격은 뭐다? 연체이자고 모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에 쓰는 용원에 그리고 일반 가산금은 한 달에 몇 프로부터 3% 중가산금은 두 달째부터 1월이 초과할 때마다 한 달에 몇 프로?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증수방법은 뭐다?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증수한다 고지세에게 그래서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그래서 가산금은 국세는 안 써요 지방세만 쓰는 용어다 그래서 가산금 옆에 적으세요 지방세만 이렇게 적혀있죠? 국세는 어떻게 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서 국세는 어떤 용어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나머지는 지금 다 필요없고요 기초과정이니까 쭉 넘겨보세요 아웃라인만 잡으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것은 뭐다?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사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얼마라고 확정시켜서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하면 조세채권이 소멸되죠?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단계를 거친다고요 그럼 성립은 모든 세금은 언제 성립할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과세 요건은 몇 가지로 배웠죠? 네 개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결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납세의 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네 가지가 결정되면 법에 의해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구체적이 아니라 뭐다? 추상적 납세의 무자가 성립한다 네 번째 줄 그래서 결국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하라는 뜻이에요? 세액 계산을 출발하세요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한다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추상적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개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기초는 그래서 첫 번째는 취득세 지방세네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박스 기억만 알면 돼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등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 재산세 항상 우리가 재산세를 배울 때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할까요? 도시, 지역분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잘 아는 게 뭐다? 재산세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다음 그 아파트가 도시, 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계산해서 합친다 합쳐서 전체 재산세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도시, 지역분이 나오면 뭐다? 재산세다 재산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단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주민세, 박스, 기억만 알면 돼 그냥 지역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시군에 주소가 있으면 매년 균등분 재산세가 날아오죠? 그리고 사업을 아는 사업자는 뭐다? 재산분 주민세가 나온다 이거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7월 1일이네요, 박스요 재산세는 6월 1일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6하나 가나 7하나에 7하나 그래서 재산분 주민세가 뭐다? 과거의 사업소서예요 사업을 아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매년 재산분 뭐를 내야 된다? 주민세를 내야 된다 용어가 몇 년 전에 개정됐네요 그래서 재산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하나가 아니라 7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개, 두 개 그 다음 이제 뭘로 돌아간다? 넘기면 이제 국세, 국세 세 개잖아 첫 번째는 뭐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1년 단위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추가납부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죠?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럼 1년을 우리는 세법령으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이에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소득 그래서 12월 말 1일이 되면 뭐다? 세액 계산을 출발한다 납세알로무가 성립한다고요 절대 이 지문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옳은 지문이죠?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계산한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 1일이 되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1번 소득세만 알면 돼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혀놓은 거고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지방에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죠 그리고 일정가액을 초과할 때는 부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갑니다 같은 재산이잖아 역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알로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네요 그 정도만 기초에서는 알아두면 된다 그럼 다섯 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6월 1일 단 재산분주민세는 7월 1일에 성립하고 그 다음 소득세는 1년이에요 1년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을 하면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져야 돼 그래서 확정을 우리는 추상적이 아니라 어떤 용어를 쓴다? 구, 최적인 용어를 쓴다고요 한 장 넘겨보면 45쪽 납세의무 확정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를 조세인합부 또는 징수를 왜 어쩌고 쭉 나와 있다가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역시 몇 가지만 알면 돼? 다섯 개, 다섯 개 항상 다섯 개가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의 재산이라면 도시지역분을 포함하고 그 다음 종부세, 그리고 소득세 다섯 개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 중에 세 녀석은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종부세와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죠 세무서가 국세 그럼 우리가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는 때 세금이 확정된다 그 다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종부세, 고지사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소득세도 한 번 내는 거죠 원칙이? 역시 뭐다? 납세의 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두 녀석은 매년 내는 거니까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결정권한이 정부로 넘어가죠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이 납세의 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즉 신고하면 확정되고 무신고해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납세 절차예요 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결정한다 선택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요 정부 결정 못 믿겠다 그래서 신고하면 선택하면 위로 올라간다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하면 언제 확정된다? 신고할 때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 이러한 세금은 딱 하나 뭐 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밖에 없네요 그래서 45쪽 밑에 보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신고주의 몇 개? 3개 박스에 3개 있잖아 소득세 그리고 밑에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2번 신고를 안 하면 정부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뭐다? 세금 결정의 권한은 납세 무자가 있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니까 안 하면 결정 권한이 국가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게 2번 용어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는 뭐라고 지켜있나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여러분들 용어정리 잘하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요즘 시험은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31일 때 시험도 평범한 시험이었는데 16문제 중에 6개가 지문이 길어 시험은 쉬웠는데 지문이 길다 보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문이 길다 어떻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 무자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성립과 확정을 같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야 지문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초 과정에서는 성립시기, 확정시기 따로따로 구분하면 되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46쪽 꼭대기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부가주의라 그래요 보통징수, 정부부가 그래서 이거는 결정의 권한이 오로지 정부에게만 있다 그래서 정부, 과세권자가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결정할 때 확정된다 어떤 세금? 두 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에서는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3번은 그냥 용어정리예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 딱 하나 뭐가 있다? 인지세 우리가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 쓸 때 팔아먹을 때, 취득할 때 계약서 쓸 때 인지세 쓰죠? 인지세 쓰는 순간 계약서에 뭐를 붙여? 수입인지를 첨부합니다 이게 뭐다? 인지세야 그럼 인지세는 계약서 쓰는 순간 성립하고 그리고 동시에 인지를 첨부해야죠? 세금이 확정된다 그래서 동시에 성립과 확정이 되는 조세는 부동산 관련 인지세 부동산 사고 팔 때 이 용어네요 자, 그 다음 납세의무 이번에는 뭘로 돌아간다? 소멸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거를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소멸되겠죠?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재척기간에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래서 세금이 소멸되는 사유는 딱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금은 채권위의 채무여 채권위의 채무여 항상 세금은 뭐다?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채권이고 우리의 입장은 채무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정부 입장에서 풀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세금을 안 냈는데 고지서가 안 날라온다 안 날라올 수도 있지 정부가 몰라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사유는 박스 다섯 가지가 있네요 납부 그 다음 충당 이거는 뭐다? 돈을 주고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뭐다? 조세 채권의 시련 돈 내고 소멸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세 채권의 미시련 먼 뜻이다 미시련은 돈을 안 냈지만 세금을 납부를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부가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뭐가 있다? 만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완성 자, 이런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미시련 세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조세 채권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납부는 되고 그 다음 충당이 뭐다? 충당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돌려받을 세금이 20만 원이야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면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까고 까고 퉁치고 80만 원만 걷는다 그럼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은 납부의 뭐다? 충당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 얼마만 납부하라? 80만 원 그럼 20만 원 못 돌려받았지? 그럼 20만 원은 뭐 했다 그러는 거야? 납부에 충당했다 퉁쳤다 깠다 그래서 충당이 나온 거야 결국 상계처리한 거죠? 상계처리란 단어가 나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충당이 뭐다? 상계처리한 거야 상계처리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 그 다음 부가가 뭐다? 취소 그리고 이거는 뭐다? 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결정한 세금이 잘못된 거야 잘못 부가했다 하자가 있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부가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럼 취소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야 하자 잘못 부가한 세금은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소멸부가 취소 그 다음 4번이 중요하네요 부가권 부가권이 뭐다? 부가할 수 있는 권리 즉 제척기간의 만료입니다 제척기간이 뭘까요? 제척기간은 조사기간이야 그래서 세금을 무신고합니다 세금을 무신고하면 세금 결정을 누가 한다?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다? 부가할 수 있는 기간 부가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세금을 무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가서 세금 납부 세액이 있으면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즉 부가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일정기간 안에 부가를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부가를 못해요 일정기간 안에 부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납세할 의무가 소멸이 된다 그래서 몇 년까지 부가를 할까요? 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이야 무신고했다 늘어나죠? 무신고하면 7년이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10년까지 늘어나 그래서 기본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원칙이 5년 안에 부가를 해야 돼 5년이 지나면 부가를 못해 무신고하면 7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제척기간이 연수예요 자 그래서 48쪽 꼭대기 보면 세 번째 줄만 알면 되죠 조세채권을 부가할 수 있는 기간이다 부가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줘야죠 즉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아무 때나 막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박스에 들어가면 1번 밑줄 긋고 사기부정 10년 안에 보내야 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정부가 열받아요 열 10년 그 다음 3번을 먼저 봐요 3번이 기초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고급스럽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7년 그래서 세금을 띄워먹었잖아 그래서 무칠레 무칠련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띄워먹었다 열받아요 10년 그 밖은 5년이다 그 밖은 뭐가 있을까요? 무신고 빼고 사기부정 빼고는 5년이야 5년은 얘가 뭐가 있을까요? 과소신고 이런 게 있겠죠? 원칙은 5년 무는 무칠레 7년 사기부정은 정부가 열받으니까 10년 이게 재척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고지서를 보내주는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 낼 의무가 없다 소멸 그럼 이 기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완성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시간적 효력 어려운 말이네 그죠? 결국 뭐다? 이렇게 해서 고지서 날라오잖아 이 기간 안에 그럼 2번은 뭐다? 이 소멸시효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못 거둬요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된다? 5년이야 그래서 소멸시효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5년 안에 돈을 거둬야 돼 5년이 지나면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세채권이 소멸됩니다 단 국세는 덩어리가 크죠? 5억 이상은 10년 안에 거둬야 돼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소멸시효나 소멸시효 국세나 지방세나 원칙은 5년 안에 돈 거둬야 돼요 숫자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5천만 원 이상은 지방세 10년 안에 걷고 5억 이상은 국세죠? 10년 아무런 말이 없으면 5년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면 49초기 나오네요 5번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권이 뭐라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박스 몇 년? 5년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따블로 늘어나요 10년 5천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지방세는 10년 그래서 박스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사유를 배웠네요 소멸사유를 배웠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여기까지가 총론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론파트에 대한 뭐다? 학습자료가 나왔어요 쭉 나와 있잖아요 합석자료 OX문제고 과로놓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뒤에 정답과 해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것은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론기초가 끝났네요 그 다음 이제 뭐를 또 한번 봐야 될 전체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조세 총론프린트를 줬네요 총론프린트를 보면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5개 위지로 그래서 시간 날 때 딱 한번 봐주시면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기초과정이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취득세,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3가지 위주로 수업을 펼쳐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 재산세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